안녕하세요 제주유나이티드 권춘영입니다. 5월 12일 리미티드 에디션 럭키박스 200개 한정으로 판매됩니다. 천만원 상당의 상품이 쏟아지는 럭키 찬스. 제가 전해드릴 행운은 바로 짜잔! 누나 하면 나보다 나이가 좀 많이 나요. 누나, 나보러 올 거지? 누나. 제주유나이티드 전 경기를 관람하실 수 있는 연관회원권입니다. 나누님이 연관회원이다? 그렇다면 선물용으로? 같이 축구 보러 가자. 나 티켓 없는데? 짠! 좋아요, 좋아요, 굿. 이게 뭐야? 연관회원권으로 경기도 보러 오시고 즐거운 이벤트도 함께해요. 저 보러 오세요. 누나. 럭키박스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! 너무 삿대지 이런가? 제가 이 메시지를 럭키박스에 담겠습니다. 누나, 나보러 올 거지?